아 그럼 이렇게 마스터님이 딱 아 픽이 딱 맞죠? 아 이거 완전 픽 조율이 아주 좋았어 아 공정크가 또 장난 아닙니다 아나 라인 자리야 아 이거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리퍼까지 너무 평범하니 딜러 누구야 근데? 리퍼하고 또 누구야? 겐지네 어 자리야 죽었고요 자리야 땄고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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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인 개피죠? 라인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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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돼요 안아 죽었죠? 아 겐지가 절 짜증나게 합니다 급식 좀 잡아주세요 급식 대표 급식 대표 개피예요 스치면 죽습니다 저거 피 5예요 리퍼 거점 망령어 빠졌고요 아 죽었죠? 루시우 혼자서 그냥 아주 비벼보는데 아 바로 쳤던만에 들어 버리시고 겐지 만사 빠졌고요 아 겐지 죽었죠 그러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냥 메인 나왔어 메인 나오고 이거 격대전 바로 같이 나와서 고고고고 아 이거 메인 2시프트 빠졌어요 메인 2시프트 빠졌어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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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리 힐 좀 주세요 망치 있어요 라인 망치 있어 루시우 위에서 비비고 있어요 오른쪽 위에 루시우 겐지 만피 메이 메이 왼쪽 메이 왼쪽 살려줘요 어 메이 더 걸렸다 오른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라인 거쳐 라인만 피해 라인 딱 피 빼야겠다 아 이거는 기다렸다가 해야죠 어 이걸 못 넣었어? 어 메이 어 메이 고드롬 무섭죠? 이 자식이 어 너무 무서운데 이거? 메이 혼자 나와있어요 네 메이 아 이거 여기 메이 좀 짜증나는데 이거 수비 괜찮습니다 정크리에서 한 명 자르고 들어가면 되요 음 윤쟁이님 뭐 방송하시는 분이세요? 제가요? 아니요 왜 팬이라 그러지? 어 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가 봅니다 제가 또 PC방에서 하고 있을 때 실력이 반해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메이 궁 피스도 없고 아 진짜 겐지 겐지 스킬 없고요 하긴 했는데 자 타프라이 궁 보고 아 나 얼었다 아 나이스 겐지 반 피 겐지 스킬 없거든요? 아나 아나는 죽었는데 아나는 죽었는데 이거 방금 시작했는 거 아닌데 저희가 증인이 되어드릴 수 있어요 이거 연기 좀 해요 서로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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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제가 또 금방금방 차기 때문에 85%입니다 아 뭐야 이거 메이 메이 아 메인 응나 아픈 거 어 아픈 거 없지? 타이어 91% 아 이거 아나까지 같이 보고 있어 날 오른쪽에 아나 있어요 라인 열파 차 안 빠졌고요 타이어 찼어요 타이어 뜨면서 배우 뜨면서 더 가진다 이거 타이어 뜨면서 더 가진다 이거 빠져가져 아 피한 척 피한 척 안 가나요? 겐지 반차 빠졌고요 갑시다 이거 오케이 겐지 뒤에 들어와 있고 겐지 꿀잠 겐지 꿀잠 메이 죽었죠? 아나 다운? 겐지 겐지 왜 오른쪽 겐지 반사빠졌고 겐지 쉬프트 있거든요 이거 죽었죠? 자리야? 아 더 걸렸거든요 아 디바 저기로 가세요 아 이거 기가 막혀요 그냥 디바 자폭을 라인을 그냥 밀어내보셔요 아 수비는 공정크가 이 정도면 수비는 뭐 A에 막히죠 뭐 A에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아 A에서 막아줘야죠 이거는 정크한테 주면 탱커 삭제됩니다 그냥 어폭탄 몇 발 날리면 탱커 없어져요 아 이거 디바만 안 나오면 타이어에 국 넣을 수 있다고요? 아 안 될 건데요? 타이어에 국 넣으면 900 들어가는 건가? 아 타이어를 말할게요 말리면 바로 말할게 타이어 실력 타이어 실력 타이어 이속 50% 오르면 거의 미쳤는데 속도가 아퍼 넣었어요? 아니아니에요 타이어 한테 들어가면 타이어 한테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존나 사기 아니야? 타워한테도 안 들어가잖아요 타워하고 똑같은 판정 들어갈 텐데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아예 지정이 안 될 거예요 영웅 아니면 지정되면 사기죠 900짜리 P200짜리 타이어 이속 느럽게 빠른 한방에 900짜리 디바 그니까 디바 자폭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아 디바 나오면 좀 짜증나는데 이거 그 차뗐,파라 안 나왔 루슈, 루슈 루슈 넘어왔어요 리퍼막이ión 빠졌고 보다 받고 저희팀 메인딜러 없습니다 근데 상대 2명 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위도가 안보여요 아 이거 상당히 맛있는데? 위도 정면 위도 정면 한 번 더 내릴게요 리퍼 리퍼 오른쪽 리퍼 들어갔나 이거? 디바 잡고 1000이에요 1000 근데 900이니까 뭐고 근데 타이어 많이 들어간다면 위도 아 이거 리퍼 뒤로 계속 오는거 같은데 아 이거 빼줘 그냥 와 뭐야 아 헤드를 땄어 그럼 어떻게 딴거야? 아 왜 쓰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안괜찮나? 안괜찮은거 같아 B 막아요 아 B는 위도에 쏴도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A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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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가 있었는데 메이도 좋죠 메이도 좋죠 또 메이 정크조합이 아놈비스피 거의 완막조합 아닙니까 위도 그냥 위도 일단은 위도 자리 잡았어요 위도 자리 잡았어요 일단은 위도 자리 잡았어요 위도 자리 잡았어요 잡으러 깨져요 리퍼 왜 소리도 안들리는데 아예 위도 조심하세요 위도 프리딜 위도 머리를 따버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거 어 위도 저 자식이 진짜 아 이거 아 맨 위에 덧박아놨어요 우와 야야야 개무서 오 덧붙였다 왜 하하하하 안 들어왔어 위도 다시 데려왔어 위도 다시 데려왔어 오른쪽에 리퍼 들어간거 같아요 네 왼쪽으로 갈게요 너무 짜증난다 위도 1스템 아 아 아 아 덧반데 버텨요 네이지만 꺼려줘요 오 바로 밑에 트타노라 아 진짜 타이어만 보네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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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위도 겐지 다운 아.. 메이님 이제 딜을 넣으시면 됩니다 리퍼 죽었죠? 자리아 혼자 자리아하고 루시우만 거점에 있거든요 지금 아이고 막혔죠? 아 막혔죠 한 칸도 주지 않고 막혔죠? 아 겐티 죽었죠? 아 게이지 죽었어요 이거 이제 위도 없어졌으니까 또 편하거든요 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정면 드롤 깍진다? 루슈 한 마리 늦게 잘렸어요 이렇게 되면 못 들어오죠? 한 20초 못 들어옵니다 나 이거 힐 드리고 싶은데 최대 축소에요 야 너 잘 막았네 리퍼를 대비해서 1동 5초 박았지 나 리퍼 너무 짜증난거지 오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근데 왜 위도 안 꺼내지? 위도 있으면 좀 짜증나는데 어 뭐야 나 잔다 왼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아 나를 먼저 오 소리도 못 되었죠? 뭐야 뭐야 셀프지 에? 에응 와우 아 오와 아래 1피 아나 잘라놨어 디바 개피 리퍼와요 리퍼와요 아 메이공 좋았구요 아 이거 타이어 있거든요 타이어 돌아갑니다 타이어 이거 아 디바 아 디바 로브 뭐야 부셔졌어 다리야 아 아야나 야나 야나 어디있어 야나 정면 정면 근데 이거 정 좀 꼬였다 우리 궁 차탄 한번 봐 타이어 없어요 어 우리 궁이 별로 없다 중력 차탄이 제일 빨리 오겠는데 루시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루시 왼쪽 루시 왼쪽 리퍼 왼쪽 루시 왼쪽 자리야 개피 아이고 겐지 만사 빠졌고 어 뒤맞아봤다 뒤맞아봤다 밀고 들어온다 루시 왼쪽 루시 왼쪽 루시 왼쪽 나이스 루시 왼쪽 루시 왼쪽 루시 왼쪽 루시 왼쪽 로봇 빠졌죠 어 죽었어 45초 아 이거 막으면 이거 무승구 거의 확정이다 잘 막네 우리집 무승구요? 일단은 40초 막으면 무승구는 무슨 이깁니다 하하하하하하 아 저클래 잘해 한턴 나왔어요 한턴 여러분 한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맙시다 아 예 근데 얘네 이제 자리압 자리압웅 있을거에요 뱀지 안하고 뱀지 안하고 뱀지 맙시다 왼쪽 왼쪽에 원숭이 오른쪽 리퍼 오른쪽 리퍼에요 10초 10초 오른쪽 리퍼 들어왔어요 오른쪽 리퍼 들어온다 들어온다 우리 루시오는 일단 없고 아나 수면치 빠졌구요 일단은 겐지 죽었어요 아 타이어 차는데 이거 일단 두명? 일단 상대 두명 없어요 상대 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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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빠졌어요 뽕 빠졌어요 아나를 먼저 버리다가 아나 아나 이렇게 되면 힐 못한다 떨어졌다 아나 버려놨어 아나 버려놨어 아나 버려놨어 타이어가요 이거 자리압웅 버려놨어 자리압웅 버려놨어 아이고 앤아 안죽네 꽉 파 は 그리노 아 나이스 매우 됐어 겐지 다운 아이고 여기 있거든요 이거 안죽으면 여기다 우선 루시오 비비고 있구요 나이스 되나이거 아 아나 힐 너무 들어가는데 아 나 혼자 보고 있어요 아 루슈 비비는 거 봐 루슈 비트 쓰죠 이렇게 되면 한번 타이어 한발 납기 들어갑니다 일단은 트레이서 죽었어요 빠가돈 상대 수가 부족해요 상대 겐지가 없어 아 이거 내가 비비지는 아나를 잡고 싶어도 너무 뒤에 있어 아나가 뒤에 있어 너무 아나 엄청 뒤에 있어 나 혼자 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고 비빔파 뽑아야지 또 비트야? 이건 막기 힘들 것 같다 아 한판 째 한판 아 이거는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자폭만 차면 되는데 어? 루슈하고 자리야 일단은 트레이서까지 다운 아 원숭이 밀어내면 안돼 밀어내면 안돼 밀리면 안돼 밀리면 안돼 밀리면 안돼 밀리면 안돼 오 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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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도 피 별로 리퍼 리퍼 다운 상대 빠가돈 하지만 원숭이 원숭이 얼었다 자리야 자리야 혼자 소홍 회 stripped 트레이서 역행 빠졌고 트레이서 역행 빠졌어 플 ami 플라이서 역행 빠졌어 자리야 자리야 아! 좋았어! 좋았어! 아 집으로 바꿀게 잘했다. 와 그리고 자리아 궁 대박이었다 마지막으로. 자리아 궁이야. 아 야 하드킬이 하네. 근데 사실 메이가 집에서 탑승을. 메이! 메이 하고 자리아가? 메이랑 자리아가 아... 나! 어허 눈쟁이! 뿅! 너무 귀여워. 여기서 힐킷을 뺏어먹고. 힐킷을 뺏어먹고 화나는 리퍼를 잡고. 아나까지. 깔끔하게. 뺏어먹으니까 화났거든요. 잡으러 와야지. 아 이것도 1000명이네. 1000명 넘겨보시면. 이것도... 좋아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아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조건 하셔야지. 좀 어떨까? 음? 성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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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도. тора게atas.